이거 잘 못하면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진짜 거짓말로 선배님한테 한 거죠 선배님이 좀 잘 받아주실 것 같아서 아무리 못 살려도 근데 이런 반응을 몰랐었어 이런 반응을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? 근데 선배님이? 어 근데 성격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? 그렇지 올려줍니다 아 그리고 동선도 이상했어요 약간 앉아봐 이러고서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거는 카메라도 보이게 잘 앉아있고 뭔가 잘 보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돌아가니깐 왔다갔다 계속 가려고요 저는 계속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라 생각은 했지만서도 안 됐지만서도 혹시나 숙지 죽어 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어요 오랜만에 한 번 단체 행정입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모두가 걱정했던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아 진짜 진정이 안 되겠어요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상상을 연예인이 되면은 언젠가 한 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안 걸리겠지 난 안 걸릴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은 그 전 상황이 나한테 밥을 찾아주셨는데요 아 진짜 아빠 같다고 생각했어 아빠 아빠로서 아까 나 밥 아 김길이 눈물 실시할 때 좋네 길이는 여기 여기 우풍새인데 선배님 저기고 이거 불쌍다 이거 우풍새 우풍새 태형형 어디야? 아 형 나 이거 줘 아 형이랑 진짜 우풍 너무 세다고 아 형 이거 덮어 이거 했다고 우리도 안 냉기가 안 올라오지 안 올라오지 안 올라오지 저거라면 한 실내 온도가 2도 정도 차이가 났는데 2도 정도 올려지는데 야 난 그거 어느 때보다 시원한 거 같은데 자실 한 번 자실 나도 좋아 공기 이렇게 맑은 게 좋아 아니 잘못한 게 웃겨 형님 거기 안에는 후끈후끈하죠? 어 그럼 아 지금 한 번 먹어보고 싶다 1인형이 한 번 들어와 봐요 형 한 번 해봐 온도 재 봐 아 여기 온수 온수 뭐가 하나 뭐가 하나 있어야지 그렇지 와 후끈한다 여기는 지금 몇 도냐 지금요? 지금 10량의 온도를 재 보겠습니다 지금 10도요 10도 봐봐 오 와 여기 더운데 덥다고? 오화 더워 빼죠? 빼죠 빼죠? 더 덥다 더 덥대 덥대 얼마나 더요 몇 도야 몇 도? 바로 그렇게 되나? 우와 두 번 두 번 몇 도? 두 번 두 번 두 번 오 바로 20도 올라 우리 성우 형이 만들어져있지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펜트를 재활용한 조명의 집이에요 나나나나나 집의 따뜻함과 성우 형의 따뜻함이 느껴지지요 야 뭐야! 뭐가 뭐야? 나와! 나와! 성우 집이야! 성우네 집이야 나와! 이제 돌아왔어요 나나나나나나 이 사건은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투쟁으로 제가 잃어버린 집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법정 25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세입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이 세입자 시끼야! 나와라! 너 일박일로 가라 이봐 시끼야 못나간다 내 때려죽어도 못나간다 못나간다고 알아요 정말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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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나와! 나와! 우와! 우와! 야! 성우네 집 우와! 20도! 20도! 20도야 20도! 아이! 지금 창가 쪽 5도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가 7도 5도 같아 벽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걱정스러운 태호시